저는 10만원 줘요 기본급은 딱히 없는거죠? 네 없습니다 긴 세월동안 여유있게 살아본적이 없어서 한 번에 돈 많이 벌었다고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오늘도 제가 포르쉐를 갖고 나왔습니다 요즘 포르쉐 풍경이야 풍경 오늘 갖고 온 차는 718 박스터 S 모델을 갖고 나왔고요 마세라티랑 정반대입니다 너무 차값이 안떨어져 이거 또 중고차량인데 2018년식이거든요 1억 주고 샀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안떨어져요?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포르쉐 좋아하는거 아니야? 제가 또 오늘 박스터를 그냥 들고 나왔겠습니까 이 차주가 또 20대입니다 요즘 20대의 반란 난리 났습니다 30대도 아니고 과연 이 20대가 이 박스터를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어떤 일을 해야 이 박스터를 살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인생 다권 카푸어인가? 이 강력한 박스터를 구경함과 동시에 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터를 풍경입니다 예쓰 아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가볍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포르쉐 차주입니다 아 예 하나 물어볼게 있어요 요즘 20대 왜 그래요? 29들 왜 그러는 거예요? 왜 이렇게 다 포르쉐 타는 거예요? 이유가 뭘까요? 왜 내가 못 타는 걸 다 타는 거야? 왜 나도 못 타는 걸?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화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네 지금 29이잖아요 네네네 이거 산지 얼마나 됐어요? 지금 세 달 정도 된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과연 20대에 포르쉐를 탈 수 있을까? 아니면 인생 다권 카푸어인가요? 아니요 저는 차는 좋아하는데 카푸어는 아닌가요? 아 카푸어는 아니에요? 이거 벌써 얘기하면 어떡해요? 지금 벌써 다 뒤로 가기 누르잖아요 오늘 나오신 분은 카푸어는 아닌데 이제 20대에 어떻게 하면은 포르쉐를 살 수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포르쉐를 소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나왔고요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버세요? 한 달에 이게 매달 다른데요 네 3천만 원 이상은 번다고요? 3천만 원 이상 번다고요? 네네 사장님 네 저 지금 이게 취업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사장님 연락 주세요 사장님 일단 연락 네 최대 많이 번거든요? 최대 많이 번 거는 1억 원 넘어요? 회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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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력서 자기소개사랑 넣으면 되나요? 네 이것이 현타다 저 하늘 좀 잠깐 바라볼게요 부모님 도움이 있어요? 아니요 없습니다 완전 개인 능력으로 삼고요 어떤 일을 해야 그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 저는 여기까지 네 여러분 인터뷰는 조금 이따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고 어떤 직업인지 궁금하죠? 저도 궁금해요 박스터 예전에 제 드림카였고 아니 뭐 저 새끼는 드림카가 왜 이렇게 많이 바뀌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랑 다 그런 거 아니에요? 진짜 911보다는 이런 라이트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포? 이 느낌은 더 이뻐요 사실 전면은 911보다 이쁘지 않나요? 네 그죠?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개구리 같은 느낌보다 얘가 좀 더 나은 거 같아요 좀 뭔가 신세대 개구리? 네 요즘 유행하는 눈이잖아 살짝 좀 찢어진 눈? 그냥 쇠차로 사려면 지금 아마 1년 넘게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포르쉐 인증 중고차가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그리고 감가가 너무 안 돼가지고요 그냥 쇠차 가격 거의 그대로 사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워시웨그 다 닦아주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에서 그거 나오는 거죠? 워시웨그?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색이 진리의 색 아닙니까? 흰 빨 빨 원래부터 이 색을 사고 싶었어요? 네 원래 흰색 차를 좋아해서 보고 있었는데 흰 빨 빨이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원래 이 색 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? 왜냐면은 거의 국민 포르쉐 색깔이에요 이게 그리고 국민 포르쉐 색깔의 이 휠까지 이게 이제 까레라 휠이라고 하잖아요 맞죠? 네네 이 휠까지 해서 이 조합이요 가장 국민 조합이에요 국민 옵션 박스터 같은 경우는 살짝 아쉬운 점이 제가 늘 좋아하는 뚜껑과 이 뒤에 후드가 일체형이 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뭔가 슈퍼카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가다가 그냥 봉긋 이거 있죠? 이 느낌 이 느낌이 옆모습에는 좀 아쉬운데 이따 뚜껑 열면 또 난리가 나겠죠? 이거 뚜껑 자주 여시나요? 근데 겨울에 사서 그렇게 많이 열지는 못했어요 날 풀려주면 맨날 열고 다닐 거예요? 네네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나왔다! 나 대파이팅이 나온 사람이다! 알죠? 718로 바뀌면서 옛날에 981 박스터 보셨었죠? 네네 거기에 비하면은 이쪽이 좀 많이 뻗지지 않았어요? 이 뒷면이? 그리고요 박스터는 아시겠지만 이쪽에도 트렁크가 있고 앞에도 트렁크가 있어요 그런데 최대 단점은 둘이 타야 된다 할 때는 외투를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외투 벗어서 트렁크 열어서 넣고 엮고 그리고 탔다가 나와서 아 추워 하고 다시 입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건 조금 있어요 둘이 타게 될 경우에는 둘이 타도 좋으니까 갖고 싶다 네 다들 이 생각이군요 아니 근데 거의 3천에서 많이 벌면 막 1억까지도 번 적 있다 그러고 평균적인 수익은 3천에서 한 5천 되는 거예요? 아 네네 고정도 수익이면 솔직히 그냥 근데 911 사도 되지 않나요? 아 근데 저는 차를 좋아하긴 하는데 차는 이제 그 자산의 한 10% 이하로 유지하고 싶어서 아 이분은 선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면 모아둔 돈은 현재 어느 정도 있어요? 모아둔 돈은 그래도 대략 한 5, 6억 정도 5, 6억 정도? 네 20대에 어떻게 하면 5, 6억을 현찰로? 뭐예요? 직업이 뭐예요? 저는 주식이랑 코인 트레이더 하고 있습니다 아 트레이더 하고 있다고요? 아 그럼 구독자분들이 생각하겠네 역시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아니면 어떻게 벌어 혼자서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? 그 회사에 소속해서 트레이딩 하는 것도 있고 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돈 잃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벌 수가 있어요? 이제 보통 이제 잃는 분들이 네 이제 남의 말 듣고 사거나 그렇죠 저 폭등할 때 산다던가 저 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데 그렇죠 이제 그거 3개만 피하면 그렇게 크게 잃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 3개를 못 피하고 태양만 피했거든요 아 이 3개를 피했어야 되는구나 네 여러분 이 3개를 제가 못 피했어요 못 피하신 분들 많겠죠 이 3개 때문에 많이 다 잃는다 네네 아 그럼 혹시 단타 하세요? 장타 하세요? 저는 코인은 짧게 짧게 하고요 네네 주식은 이제 좀 길게 하는 아 좀 장투로 보시고? 네네 아 근데 그 좀 노하우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따는 노하우 노하우가 이제 본인이 경험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아 경험을요? 공부도 많이 하고 두 사람한테 있어서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공부를 너무 안 해 그렇죠? 아니 다른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파고들어서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막상 주식 코인 이런 건 공부를 안 해 옆에 말만 듣고 대박 났다는 소리만 듣고 나도 사고 너도 사고 그렇죠? 어 일본에 테슬라 폭등 있잖아요 그럼 이제 너도 나도 테슬라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폭등한 사람은 그 돈 먹고 빠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렇죠 알면서 들어갑니다 알면서 와 이거 진짜 낫다 딱 열면 아 이 프레잇리스 도어와 완전 2인승 흰빨빨 네 이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고요 근데 저기다가 다방 방석을 달아놨네요 네 잠깐만요 만져올게요 자 이거 제 어릴 때 드링크 하셨던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차가 또 있으세요? 아니요 저 이거 한 대밖에 없어요 아 이걸로만? 이게 데일리카로 할 때 편안해요? 네네 어 뭐 허리 아프거나 이런 거 없고요? 네 그런 거 없고 근데 좀 장거리하면 좀 불편하긴 합니다 아 허리는 뭐 나만 아프지 911보다도 좀 더 스포츠카 느낌이 나요 더 낮고 더 좁고 더 답답하고 진리에 흰빨빨이라서요 실내에 딱 앉았을 때 야 이건 진짜 스포츠카구나 어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? 아 이건 키를 이렇게 딱 이거 따로 이거는 옵션 안 넣었어요? 네 그게 스포츠카 감성이기 때문에 또 아 오오오오오오 이게 바로 감성인거죠? 네네 어 근데 이거 배기용 괜찮은데요? 이게 바로 박스터입니다 이 지금 일단 배기용도 4기통이거든 이차은요 6기통이 아니에요 숫동 좀 열겠습니다 이제 실내 촬영 편하게 합시다 여기서 구정 매트가 있죠 어울립니까? 어때요? 박스랑 잘 어울려요?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포르쉐 하차감입니다 일어날 때 조금 품 났지 뚜껑을 여니까 이렇게 자세가 나오지 않아요? 진짜? 쫘악 이쁜 자세? 여기가 이쁘게 떨어지고 확실히 좀 구형 실내이긴 하네요 요즘은 이제 다 터치식으로 나오는데 네 맞아요 아직 박스터랑 카이넨만 이렇게 현재 구형 실내고 이건 살짝 좀 마세라티필이 나는데요? 근데 그거는 실내나 편안한 차 살려면 사실 박스터나 안 살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실내 같은 경우는 요즘 스타일하고는 조금 안 맞고요 좀 이제 살짝 구형의 느낌이 이제는 나요 저희가 겸손한 건 아니고요 너무 추워요 손이 나도 모르게 겸손하게 되죠 자 오픈칸 하나 마련했잖아요 그렇죠? 여자친구 있으세요? 아 네 있습니다 아 진짜요? 그러면 이거 데이트할 때 되게 좋아해요? 열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사람 많은 곳은 열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하차감 좀 없어요? 딱 내릴 때? 네 저는 별로 못 느껴본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좀 무덤덤하신가 보다 네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여자친구분도 딱히 관심은 없고요? 솔직히 그냥 월급으로 살려면은 네 그런 분들은 카포에 출연해 주십시오 월급으로 사는 거는 솔직히 너무 빠듯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려면은 거의 투자밖에 솔직히 좀 답이 없다 네 하지만 거의 90% 이상이 다 돈을 잃고 있고 네 또 그거 하면 공부를 또 해야 되고요 음 제 생각에는 20대의 포르쉐를 사고 싶다 뭐 박스터든 그때 카이엔이든 사업 아니면은 정말 이런 트레이더 같은 직업 투자로 해서 돈을 버는 직업 저번에 911도 트레이더 분이 나오셨거든요 네 네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내가 좀 투자를 하고 배우고 싶어 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요?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더라고 무작정 그 구인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그럼 그런 사람들 딱 갔어요 그럼 내 돈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? 어 아니요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회사 돈으로 아 회사에서 돈을 줘요? 네 어느 정도 줘요 처음에? 처음에 10만원 아 10만원 줘요? 네 그걸로 수익을 뿔려나가 봐라? 네네 만약에 그럼 뿔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? 그러면 이제 번 돈에서 회사와 이제 트레이더 간에 이제 수익 분배를 합니다 야 10만원에서 몇만원 벌으면 또 그 분배하고 네네 그러면은 그럼 거기서 또 더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조금씩 이제 성장해 갈 때마다 조금씩 지원을 더 해줍니다 아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줘요? 최대 한 5천만원 정도까지 아 5천만원까지 지원해줘요 기본급은 딱히 없는 거죠?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꼽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기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고돼 버리네요? 네 잘 되는 분이 나와서 그렇지 솔직히 그걸 못 보는 분들 되게 많죠? 제 경험으로만 따지면 네 100명 중에 10명 안쪽으로 직업을 갖는 것 같아요 아 나머지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? 네네 아 이것도 쉬운 직업이 아니네 여러분 20대 포르쉐 사이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 뒤에 트렁크가 요정도 크기밖에 안되네요 여기에 테리어 하나 실기도 조금 쉽지는 않고요 아 요쪽 같은 경우는 잔짐들 실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타고 골프 치러 가려면 뚜껑 열고 가야되네 조수석 실고 그죠? 그리고 앞 트렁크도 한번 보면은 아 요쪽이 좀 깊네 그죠? 그럼 요차는 어떤 방식으로 사신 거예요? 아 저는 그 무늬리스로 샀습니다 아 무늬리스요? 월 얼마씩 내요? 월 30만원씩이요 30만원씩이요? 몇 개월? 제가 잘 모르겠는데 12개월 안쪽으로 남은 것 같아요 아 12개월 안쪽으로요? 처음에 얼마 내고요? 처음에 9600 정도 야 9600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29살에 파스터 보험료? 400만원 중반 정도 나와요 400만원 중반 정도요? 와 별로 감흥도 없겠네요 아 내가 한 달에 몇 천 벌인데 그죠?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데이트 갈 때마다 항상 스테이크 썰어요? 아니요 아니요 제 기준은 스테이크 썰어야 부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버리면 씀씀이크가 좀 대단할 것 같거든요 아 그러지 않나요?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좀 여유있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아 그때 습관이 막 한 번에 돈 많이 벌었다고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롤스로시 타셨던 분 있잖아요 넌 26살 그분도 보고 이분도 보면 알겠지만 패션이 전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슬리퍼 안 신고 나와서 간다 해요 오늘 고민했었는데 아 슬리퍼 신고 나고? 슬리퍼는 그분 정도 레벨이 돼야 돼요 보시면 아시겠죠 이 패션은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 가치관이 좀 다른데 있는 것 같아요 저같이 포르쉐가 없으면 패션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911 또 그 이상의 차도 살 수 있는데 사실 그냥 이 정도에서 좀 만족을 하고 나머지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깨도 주시게 넣어놓고 그러고 있는 상태죠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진짜 돈 엄청 벌겠네 자 이 차는 핸들에 스포츠 모드랑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어요 오 4기통 배기음 어때? 어떤 거 같아? 6기통하고 비교해보면? 오 나쁘지 않지? 너무 배기음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 소리가 딱 좋은 것 같아요 포르쉐 하면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거든요 남녀노소 그리고 아빠 총각 어린 학생 모두의 로망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911도 타보고 카이에도 타보고 했지만 이 박스터라는 차량은 제대로 타보고 리뷰를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근데 처음 타도 좀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아자마자 어 이거 원래부터 내가 타던 차인가? 아 진짜? 이 정도로 운전이 편해요 아 이래서 다들 포르쉐를 데일리 스포츠카라고 하는구나 야 그리고 제가 지나가는 박스터를 봤을 때는 어 그냥 박스터네 이랬는데 막상 제가 안에 앉아보니까요 진짜 이 유니크함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스포츠카에 타고 있구나 슈퍼카에 비하면 차차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요 이 차에서 다른 차들 보니까 어 버스들이 다 쳐다보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바로 박스터로 4기통인데 이렇게 재밌어요 와 여러분 이거 지금 코너가 없어서 코너를 즐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어 진짜로 예전에도 제일 좋아하는 막 직발이 빠르진 않지만 차 자체가요 그냥 운전이 너무 쉽고요 너무 재밌어요 박스터를 타봤는데요 네 일품이네 우리 차는 저희 채널에 카프버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카프버분들에게 또 한마디 해줄 게 있다면?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자기가 좋아하는 차 사거나 그렇죠 무리해서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흰색 걸고 사시는 분들은 조금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 네 또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차 살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또 오늘 저희 구독자분을 만나봤는데 20대가 포르쉐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다? 투자 쪽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다 현재는 큰 돈 벌 수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크게 없어요 그렇죠? 엄청난 능력자를 모셔서 이렇게 또 능력자 특집을 했는데 또 저희 능력자 명단에 딱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렇죠? 재밌는 촬영이었고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마디만? 이제 꾸준히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이제 잃어도 되는 돈으로 아 잃어도 되는 돈으로? 네 조금씩 시작하시면 네 그 돈이 어느 순간 생각보다 커져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그렇게 흥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명언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더욱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포리였습니다 저 진짜로 네 종목 하나만 좀 알려줘요 아 근데 글쎄 알려드려도 할 수가 없으실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저도 포르쉐 타고 싶어요 선생님 한 두사고 알려줘요 죄송합니다 포탑할게요 ㅎ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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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꾸준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